그렇구만 솔직히 요즘에는 힘이 없으면 다 게임하고 그러게 하지 하루종일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게임이 더 재밌잖아 그쵸 근데 넌 왜 이걸 해? 내 말이 그거야 이상한 녀석이야 재밌는 게임 말고 이런 걸 하고 앉아있다니 참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 이해 못 하겠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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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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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튜브에다 올려줄게 연락처가 2436-7467이신거 맞으신거죠? 네 데칼도 주는거야 쿠코 데칼 이거는 데칼도 주는거야 나도 낼걸 그랬나? 네 짐 안 들어오고 엄청 많은데 차근차근 세팅하고 천천히 천천히 이거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줄게 리르 치면 뜰거야 안 넘어지게 세팅 잘해야한다 이거 이거 얘네들이 너무 쉽게 자빠지니까 그럼 내부에 색칠하고 외부는 그냥 투명으로? 아 이거 내부프레임 못한거에요? 네? 내부프레임 못한거에요? 이거 프레임은 퀀탐 크롬이에요 크롬으로? 네 저번에 치였던거 그거? 네 그때 그 생쇼였던거? 네 그래서 얘네들을 쏙하다가 네 진짜 이거 왕편이지? 그럼 총부터 만져요 총부터 총부터 만져야 하고 총은 얹어놓는거야? 총은 얹어놓는거야? 응 총은 얹어놓는거야? 응 총은 얹어놓는거야? 살살 껴 일단 들어갖고 껴라 차라리 안되면 어 차라리 그렇게 하던가 팔 빼가지고 이렇게 신안주와 좀 그런게 있어 꼈지? 안넘어지게 잘해 오케이 딱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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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됐으 네 발은 어떻게 고정시킬거야? 팔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 야 그럼 자빠져 붙일 수 있는거 테이프같은거 안들고갔어? 네 야이씨 문화가 그 뭐야 믹스앤픽스같은거 그런거라도 있어야지 지열장에 저렇게 세우면 나중에 넘어지거든 얘가 꿀꿀꿀 체리꿀꿀